자, 준비 자세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한 줄로 앉으셔서 팔은 어깨보다 살짝 앞쪽 라인으로 들어서 준비합니다. 네, 풋밭쪽 다리는 다리를 펴서 풋스트랩에 다리를 벌어주시고요. 골반보다 다리가 살짝 앞쪽에서 시작하고 엄지발가락이 천장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풀립쪽 다리는 앞으로 접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중립 잘 지켜주세요. 흉곽 살짝만 내려줍시다. 네, 자, 마시는 호흡에 몸을 풀립쪽으로 던지면서 완전히 사선 한 줄을 만들면서 엄지발가락, 정면 바라보게 돌려주세요. 팔은 머리 위로 길게 뻗어주세요. 조금 더 길게 상체 올라옵시다. 올라와요. 그쵸. 자, 팔 더 갈게요. 자, 내쉬는 호흡에 정수리를 바닥으로 버리면서 최대 오른쪽으로 밴딩, 최대 밴딩 갈게요. 그쵸. 자, 마시는 호흡에 척추 길어지면서 팔 옆으로 오면서 다시 한 줄 라인, 스탑. 흉곽 지금 왼쪽으로 밴렸어요. 정, 네. 내쉬는 호흡에 톱바 쪽으로 밴딩 갑시다. 쓱, 그쵸. 고개 돌리지 않아요. 정면 바라보세요. 들여봐. 쉬는 호흡에 팔 옆으로 다시 제자리 돌아오면서 자, 내쉬고 복부 조이면서 기다립시다. 호흡할게요. 후. 다시 갈게요. 자, 마시는 호흡에 한 번에 자선 한 줄. 스탑. 척추 길어지세요. 완벽히 한 줄이에요. 찌그러지지 않도록 하세요. 양쪽 복사하고 똑같이 더 올라와야 돼요. 그쵸. 거기예요. 더 몸 던지세요. 그쵸. 머리도. 내쉬고 밴딩 갈게요. 후. 쭉. 더 가요. 더. 그쵸. 들여봐. 쉬는 호흡에 척추 길어지면서 한 줄. 스탑. 흉곽 지금 위치. 그쵸. 내쉬고. 톱바 쪽 밴딩. 후. 고개 돌리지 않게. 그쵸. 들여봐. 쉬는 호흡에 척추 길어져서 돌아오고 자, 내쉬고 복부 조이면서 기다립시다. 후. 이때 허리 꺾이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갑시다. 자, 마시는 호흡에 사선 한 줄. 한 번에 만드세요. 스탑. 그쵸. 자, 고관절 앞이 다 열려요. 엄지가 정면. 자, 내쉬고 완전 밴딩 갑시다. 후. 그쵸. 들여봐. 쉬는 호흡에 척추 길어져서 올라오고 흉곽 또 밀려요. 자, 내쉬고 풋바 쪽으로 밴딩. 후. 그쵸. 이때 골반이 나란하게 붙어있어야 돼요. 들여봐. 쉬는 호흡에 손 길어져서 정지. 내쉬고 복부 조이면서 기다립시다. 후. 기다리세요. 네. 동작 끝내주실게요. oys. 고맙습니다. 긴장라 Yepni. 고맙습니다. 보통 코치도 ıs 감사합니다.